꽃에 들러싸여 있는 남자거든요 또 제가 또 꽃이잖아요 꽃을 또 잘 선물하고 그래서 꽃돌이라고 끓여요 아내한테도 자주 선물하지만 받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저도 기분 좋거든요 꽃을 다루다 보면은 피어나면서 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참 너무나 인생과도 닮아있고 또 그 생명을 다루다는 것이 굉장히 힐링이 돼요 출리, 칼라, 프리지아 그리고 유칼리투스 또 계절에 따라서 해바라기라든지 초화류 목머리에서부터 펴서 지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싱싱한 꽃을 보내니까 많이들 좋아하시고 또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라도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보면은 꽃은 어떻게 다루느냐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침이 아쉽고